토마토 업데이트 입니다.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자라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익은게 드디어 나왔습니다.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줘 가지고 잎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토마토가 잘 열려 가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보는 저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토마토 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방울들이 꽃망울들이 많이 있거든요. 여기도 계속해서 토마토가 날 것 같구요 좀 나중에 이렇게 심은 것도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강낭콩도 굉장히 많이 커 가지고 이파리가 굉장히 많고 지금 높이가 꽤 커져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살짝 대 줘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살짝 아무튼 강낭콩은 이제 거의 다 자라서 거의 수확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탐스럽게 잘 열렸습니다